빅토리아는 어떻게 돼요? 빅토리아 씨는 나이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이 진짜요 친구예요? 예예 아니 그 때가 제일 이쁜 나이야 오빠예요 오빠예요 자꾸 오빠인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친이야? 사실 제가 누나라고 불러도 뭐 문제는 없는 나이입니다 아니 근데 저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순, 무슨 페이 이런 친구들하고 순? 순? 순은 없나? 순은 순양 씨 아닌가요? 아 순페이인가? 순페이는 뭐예요? 페이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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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그 친구들 거의 저랑 비슷해요 87년생 아 아니 근데 중국에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줄었네 지금 어느라 졌어요 좀 어색해요 오랜만에 들어가서 중국어가 나올 때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국진이 형이 연태 전문가 네 제가 연태 전문가예요 정말 잘해요 아 네 지난번 왔을 때 약간 ED&D& 이렇게 때유화를 했잖아요 그죠? 맞아요 아 맞아요 중국 교포말씀인데 아 근데 국면제가 네 그거 있잖아요